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푸바오의 예전 모습 영상인데요 일단 콧등과 왼쪽 콧구멍 아래가 정상입니다 이때는 감각모드 멀쩡하네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이 영상의 전 영상인 87회차 영상에서 코밑에 상처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왜 콧등에 상처난 걸 영상으로 올리는 의견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설명 영상인데요 참고로 전 제보를 받으면 노베이스 상태에서 분석을 하기 시작하지 주변에 떠드는 소문에 끼워 맞춰서 영상을 제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사진을 주의깊게 봐주세요 일단 콧등은 멀쩡하고 콧구멍 아래 양쪽도 멀쩡합니다 지금 두구씩 표시된 게 보이시죠 만약 노베이스 상태에서 푸바오 얼굴을 봤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코밑보다는 콧등의 상처가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보이는 콧등 상처를 먼저 언급한 거고요 푸바오 왼쪽 콧구멍 아래가 흐른 부분은 제 관점에서는 추가로 발견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푸바오 콧등에는 가로로 가로지르는 움푹 패인 곳 같은 데가 있는데요 저 콧등 상처와 거의 같은 라인입니다 그런데 왜 저게 상처냐면 붉은 빛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정도 상처는 살짝 긁힌 정도라서 며칠이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왼쪽 콧구멍 아래 코미치어 한 것 역시 며칠이면 나을 정도로 경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푸바오의 코는 두 군데의 상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군데요 이상 두해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